자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마 처음 프로그래밍 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어려운 거고 사실 그렇게 난이도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들이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도구고 사실 이 도구들만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커지고 여러 가지 어떤 커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들이 점점 생기게 돼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외 수업을 한다. 1대1 과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커피숍 같은데 모여서 둘이서 과외하면 되잖아요. 준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한 50명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학생 수가 한 2천 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라는 체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학교라는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복잡도가 필요한 이유는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가르친다라는 거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양이 달라지면서 그 양을 지탱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매니지먼트 체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코드의 양이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그 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많은 로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쪽의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배울 건 배열이라는 거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배열은 영어로는 array라고 부릅니다. 어레이. 어디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 이렇게 빽빽이 같은 거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 코딩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는 거는 뭔가 큰 재앙이 왔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코딩할 시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주 찾아보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암기가 되니까 이제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자주 안 찾아보는 거는 불필요한 정보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점점 더 코딩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문법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쓸 것들이 지금 많을 거지만 점점 신경 쓸 것들이 적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배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또 3000% 빠졌네요. 자 배열은 어레이 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배열의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배열은 변수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변수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변수는 어떤 값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릇이라기보다는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변수에는 하나의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a는 1, a는 헬로월드 어때요? 단 하나의 값만을 변수에 담는 거죠. 맞아요? 예 자 그게 기본적으로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뒤에서 살펴볼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변수 안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을 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뭐 철수라고 할게요. 여기 계신 분이. 진짜 철수시면 제가 신기가 있는 거죠. 앞에 계신 분이 철수예요. 그러면 이분이 철수는 이분이다라고 하면 철수라는 변수에다가 이분이라는 상수를 대입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철수보다 더 좋은 다른 걸로 할게요. 반장. 이분이 반장님이세요. 제 앞에 있다는 이유로. 자 반장님이신데 반장은 이분이에요. 그럼 반장이라는 변수에 이분이 활당된 거죠. 그럼 제가 이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면 반장이라고 하면 이분이 예라고 대답하겠죠.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오시건 간에 반장이 누군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장이라고 부르면 이분이 예라고 대답할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유를 현실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가 더 헷갈리게 한다면 비유는 버리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변수를 운영하지만 실제로 우리 반이 일반이라고 짓게요. 일반. 자 그러면 일반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을 제가 포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일반 학생들 다 나오세요. 또는 일반 학생들 상담받으러 오세요. 일반 학생들 주사 맞으러 오세요. 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전체가 주사를 맞으러 가겠죠. 자 그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 있죠. 바로 그 현실에서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이 프로그래밍에서 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빨리 코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걸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자 아무튼 그게 배열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두세요. 일종의 클래스 아닙니다. 삭제 지금 한 얘기. 자 배열을 일단 만들어 봅시다.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사용하는 법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자 시작할게요. 잠깐 제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자 우리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배열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거 문법입니다. 문법 자 여기에 이거 변수예요. 변수. 예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앞에 뭐가 들어왔었냐면 인트 인트는 뭐였어요? 숫자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수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예 정수가 인티저예요. 숫자라고 생각합시다. 지금은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스트링이 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트링은 좀 달라요. 어때요? 모양새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뒤에 대가로가 붙어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대가로가 붙어있다는 건 뭐냐면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클래스 그룹이라는 변수에는 문자열로 구성된 배열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문자열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문자열들로 구성된 배열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건 마치 프로그래머들로 구성된 반이 들어간다라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자 배열은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는 반, 학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배열의 실제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 자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그리고 중괄호로 끝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은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 배열에 담겨야 할 값들을 배치시키는데 값과 값 사이는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배열은 여기 있는 이 배열은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은 자 뭘로 감싸져 있어요?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문자열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얘가 아니라 숫자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Boolean을 넣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자바는 거절해요. 이거는 자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PHP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면 동케어예요. 뭘 넣으니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졸릴 땐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라서 조심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해하셨어요? 질문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문법이에요. 영문법 같은 겁니다. 영문과 약속돼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과학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호는 이런 뜻으로 쓰자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문법을 익히는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다고 막 빽빽이 하지 마세요. 빽빽이는 그 일을 싫어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클래스 그룹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배열을 담을 건데 배열을 담을 건데 그 배열은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시작할 때는 중괄호로 시작하고 그리고 값과 값 사이는 콤마로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문자열만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만이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에 문자열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간다면 에러가 딱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있는 배열에는 반드시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바라는 언어가 우리한테 개발자한테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손해예요. 그게 아니라 자바가 제공하는 아주 엄격한 기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느긋해질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기존의 언어들을 쓰면 그러면 자바는 다른 언어들과는 다른 언어들처럼 좀 자유롭게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열로는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쪽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이 배열 비유하자면 이 교실 안에 학생들을 세팅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는 자 비유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세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을 호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예요?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아이들 이름을 잘 모르시니까 뭘 하나요? 야 27번 책 읽어 이러잖아요. 야 3번 와서 문제 풀어. 그리고 막 랜덤하게 숙제했는지 조사하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숫자잖아요. 그죠? 자 그 숫자를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래스 그룹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 클래스 그룹은 뭐예요? 이 위에서 제가 정의한 음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아 너무 못생겨 보이네요. 색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걸 키우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어 시습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자 위에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배열이 담겼다 라는 뜻이고 그 배열의 실제 내용은 여기 있는 이것들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에다가 값을 담았어요. 그러면 담기만 하면 되나요? 값을 빼올 수 있어야죠. 그쵸? 그럼 값을 빼오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값을 빼올 수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숫자 0을 주게 되면 이 숫자 0은 무엇을 뜻하냐면 첫 번째 값인 최진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최진역이 출력될 거예요. 자 실행 안해봐도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뭐가 될까요? 최유빈이 들어가요. 이거 제 조카들이에요. 자 2를 넣으면 한일함이 나오고 아 얘는 제 조카가 아니네요. 자 3을 넣으면 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빼오는 방법은 변수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를 쓰고 대괄호를 닫고 여기에다가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0, 1, 2, 3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해 가세요? 예 자 피드백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데 이해 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절레절레 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죠. 예 조금 영혼을 담으셔서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값을 닫는 법도 알아냈고 값을 꺼내오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이 왔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학생들의 일단 학생들 세팅하는 거는 배열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숫자를 부르는 거는 그 배열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반의 총원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출석을 부른다거나 이런 경우에 총원이 몇 명인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배열의 이름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점 length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사실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배열의 이름 뒤에다가 점 length를 하면 그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의 수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담겨있는 값들의 수가 아니라 그 교실의 좌석 수예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짚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뭔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번 이 코드를 제가 한 번 실행을 직접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였어요? 어? 이거 뭐죠? 이거 이클립스가 버전업 되면서 제가 모르는 기능이 뛰쳐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을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최유빈이라고 하는 두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클래스 그룹 그리고 대괄호 그리고 두 번째죠.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0부터 카운팅합니다. 0, 1, 2, 3, 4, 5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최진영은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입니다. 자 그래서 1이라고 하고 얘를 실행을 해주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자 최유빈이 최유빈이 출력이 됩니다. 제 두째 조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번에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에서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인 클래스 그룹점 랭스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출력해 보면 자 4가 출력이 됩니다. 자 카운팅은 0부터 카운팅 되지만 그 배열에 몇 개의 값이 담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랭스는 4입니다. 개수니까 4예요. 자 카운팅 좀 달라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 배열의 크기가 미리 정해진다 라는 건데 자 이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 수업하는 걸 제가 본 수업 하시는 걸로 설명을 미루고요. 여기서는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실이 있어요. 그 교실의 총원을 따진다라는 거 점 랭스를 쓰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점 랭스를 쓴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교실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를 체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실 안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도 랭스는 10입니다. 예 의자를 빼면 알 수 없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용어를 하나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는 왜 중요하냐 용어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언제 중요하냐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물론 공부할 때도 이제 교안에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용어가 중요한 거죠. 자 우선 이 배열이 있으면 자 여기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 이고행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있는데 각각의 값들이 위치하고 있는 자릿수 0, 1, 2, 3이라고 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는 한국어로는 세긴이라는 뜻이에요. 세긴 자 세긴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책 뒤에 보면 인덱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세긴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는 일은 기역, 니은, 디근미은, 스군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때 우리가 세긴을 쓰죠. 바로 그 세긴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검색 엔진은 인덱스 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 여기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보시는 것처럼 랭스 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뭐라고 하냐? 원소 한국어로,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듣고 흘리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배열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본 수업을 통해서 직접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할 건 뭐냐면 배열을 왜 사용하는가 또는 배열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반복문이 등장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반복문을 배웠지만 반복문의 효용이 여기서 한 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과 반복문이라는 거는 뗄 수가 없는 관계 있어요.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사를 맞춘다 라고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되는 거냐면 그 일종의 반복문이 됩니다. 왜냐 일반 학생들 주사 맞으러 오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 학생들이 우르르 와서 줄을 서겠죠. 그죠? 그럼 한 명 한 명 호명해서 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또는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그때 반복문이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포문을 쓰고 있네요. 제가 이걸 생각 못했네. 제가 포문을 아까 그 어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뭐 설명을 하죠. 자 포문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Y문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열 번 반복하도록 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기능을 문법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Y문을 문법적인 차원 Y문에서 열 번 카운팅하고 20번 카운팅하는 거를 문법적인 차원으로 수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포문 포문 이 포문도 Y문과 함께 아주 중요한 반복문의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포문 뒤에 보시면 Y문과는 다르게 예 과로가 나오긴 하는데 과로와 과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야 비켜 자 과로와 과로 사이에는 자 세미콜론이 등장합니다. 세미콜론 자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포문 안에는 세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의 부품 자 부품 하나 부품 둘 부품 세 개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부품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몇 번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예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초기화요. 초기화 자 두 번째는 뭐 종료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번째는 반복 실행 또는 뭐 추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포문이 실행이 되면 정신 잘 차리세요. 자 포문이 실행되면 i라는 변수의 값으로 0이 활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i라는 변수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 0을 넣어두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에 있는 종료 조건을 일단 실행시켜 봅니다. 자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입니다. 0 그리고 여기 members.length라고 하는 것의 값은 뭐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members라는 변수는 문자열을 값으로 하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3개의 값이 3개의 문자열이 값으로 포함되어 있는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 members.length라는 것의 값은 뭐겠어요? 3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이라고 딱 박아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현재 i의 값이 뭐예요? 0이에요. 0이 3보다 짝나요? 짝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이 부분 전체가 true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구문이 쭉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 members 대괄호 i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 i의 값이 현재 뭐예요? 0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자 0이에요. i의 값이 자 그러면 i의 값이 여기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대괄호 안에다가 0을 주면 그러면 몇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꺼내오는 셈인가요? 첫 번째 그럼 어떤 값이에요? 최진혁이죠. 최진혁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최진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최진혁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왼쪽에 있는 멤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리고 시스템아웃프린트 ln에서 이 멤버가 상담을 받았다라고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 현재 멤버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최진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최진혁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를 출력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바퀴 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복문 끝에까지 도달하면 다시 한번 일로 돌아오는데 자 한번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는 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면 i++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i는 i 플러스 1과 정확하게 똑같은 뜻입니다. 얘를 얼마나 많이 쓰면 얼마나 귀찮으면 이거가 이거다 라는 뜻이겠어요. 그죠? 그만큼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예 저걸 문법적으로 수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법들은 결국 문법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i의 값이 현재 0이었어요. 저게 실행되면 i가 뭐겠어요? 1이 됩니다. 1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되냐? 바로 얘가 실행이 돼요. 자 긴장한 거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현재 i 값이 뭐예요? 1 그리고 얘의 값은 뭐예요? 1, 3이죠. 그럼 1이 3보다 작아요? 작죠?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럼 다시 반복이 실행이 되고 여기 값은 뭐예요? 1이죠? 그럼 여기 값은 뭐가 돼요? 최유빈이 됩니다. 최유빈. 그러면 멤버라는 변수의 값은 최유빈이 되면서 최유빈이 상담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i 값이 뭐가 되나요? 얘를 실행하면 1이었던 게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2가 3보다 작죠? 그럼 얘가 참이 되니까 여기에는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한일함이 멤버라는 변수에 저장되면서 한일함이 상담을 받았어요. 자 여기 마지막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얘가 실행이 되면 i 값이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그러면 3이 3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럼 저거는 false가 되면서 이 반복문은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잘 따라오신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자 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졸린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면 잠이 깨요. 자 잠 깨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예 제가 웬만하면 조시는 거 안 건드려요. 안 중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버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릴 때는 졸아야 돼요. 졸린 거는 졸음이 필요하다고 졸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한번 상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세요. 제가 깨어드립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아 반복문이라는 것과 배열이 결합되면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아주 거대한 시스템.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 회원관리 시스템을 담당을 한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수정해야 된다. 또는 조회해야 된다. 그럼 뭘 쓰겠어요? 이 반복문을 쓰는 겁니다.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단 배열로 가져와요. 그걸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지금 알 수 없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배열이 주어진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배열을 반복문의 틀에다가 탁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자료를 조회 한 건 한 건 처리해서 그 전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반복문은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고 또 반복문을 자유자재로 다뤄야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셨죠? 하셨죠? знак